인도 모바일 핫스팟 설정하기 공유기가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에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고 인도에서 핫스팟을 활성화시키면 주변에 있는 무선 장치들이 와이파이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기보다는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지만 공유기가 없는 환경에서 간단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윈도우의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선 랜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연결했으면 윈도우에서 설정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속성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설정한 이름이 와이파이 이름이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선 기기에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노트북입니다. 인터넷이 잘 됩니다. 여기까지 윈도우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열린 핫스팟을